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? 터키 고양이가 한국말을 할 줄 안 돼요 한국말을 읽을 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써가지고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터키 고양이를 만나러 갈 겁니다 몇 마디 쓸 거고요 무슨 말일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조금 있다가 같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랑 안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글자짜리 네 모든 고양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미션이 될 거 같습니다 채널 고정! 채널 고정! 알겠죠? 여기 우리 오늘 같이 역사를 쓰는 날이에요 고양이와 인간관의 발전의 역사 알겠죠? 터키쉬 캣은 한국말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! 너한테 보여줬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!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더 쓰고 있어요 음... 이런 말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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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키쉬 캣은 아주 다른데 들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키쉬 캣은 한국말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마이크가 없으면 우리 냥이님들이 응대를 안 해줄까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님이 한글을 읽을 수 있을지 자 도도해 보입니다 하이 캣 오! 하이 아 어 어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 친절하지 않아 경계하는 모습 오케이 컴온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해요 고양이라면 제 채취를 맞출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제가 써온 한글을 읽어보시게 하겠습니다 고양이네님 이리 오세요 아이고 가셨다 아이고 안되겠다 뇌물을 맞춰야지 읽어주시겠죠 다른 고양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포기 고양이가 조금 도도하네요 음 안타깝군 여기 고양이네님 있습니다 저기 주무시는 고양이님 고양이님 혹시 한글을 읽을 줄 아시나요? 고양이님 또 주무시는 분을 깨울 수는 없죠 하지만 고양이님 안녕 고양이네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양이님 읽어주시죠 고양이님 읽어주시죠 고양이님 읽어주시죠 고양이님 고양이님 여기도 안 Soldier 고양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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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글 한글 한글은 흥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읽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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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봐 고양이님 읽어주시죠 고양이님 자 이분도 실패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고양이는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인생에 무관심하십니다 이 세계에 무관심하십니다 안녕 안녕 고양이님 돌을 닦으신 것 같은 고양이님을 만났습니다 뭔가 친근해 뭔가 할 것 같아 보이시나요 너라면 한국말을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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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읽는 듯 합니다 스캔 읽어줘 읽어줘 읽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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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내가 제가 뇌물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음식을 사기가 좀 힘들군 고양이 음식을 사기가 좀 힘들군 그냥 뇌물 없이 시도를 해보겠다 읽어주시오 읽어주시오 이게 어려운가? 그러면 두 글자 두 글자짜리 읽어 읽어 읽어주세요 아하 어 읽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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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이면 되잖아 한 번만 해줘 읽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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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읽었어 읽었어 들으셨나요? 야옹 아하하하 안글을 읽을 줄 아는 고양이 찾았습니다 여기 냥이들 많네요 여기 냥이들 많네요 냥이야 넌 이야기할 수 있을까? 지금 이 고양이가 저 따라왔어요 이 친구가 과연 읽을 수 있을지 자 읽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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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가 좋아서 온 거야? 읽을 줄은 모르고 읽어봐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미션은 성공하지 않아도 좋아 너가 내 곁에 있으면 갑자기 사랑스타그램 읽어봐 읽어봐 얘 지금 저 꾹꾹이에요 어떡해 이렇게 있어? 좋은 거야? 어떡해 읽어봐 얘 완전 적극적인데요 읽어줘 읽어봐봐 이제 읽을 차례야 읽어줘 얘는 알 것 같아요 이야기해봐 이야기해봐 읽어봐 읽어봐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우리의 영웅 영웅 고양이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누워서 읽습니다 누워서 읽습니다 누워서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세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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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었어요 야옹 아우 아우 알았 아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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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독립 넌 알았어요? 한국어 독립이 한국어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? 너 말했어요! 넌 말할 수 있어요! 예! famous!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